Q. 자카르타의 고잉 세븐틴 Q. 자카르타의 고잉 세븐틴 지금 여기는 자카르타의 고잉 세븐틴입니다. 오랜만에 혼자서 열게 됐는데 아 물이 시원하다. 아니 왜 그러세요. 오랜만에 제가 고잉 세븐틴 첫 화면을 맡았어요 지금. 아 지루야. 아 형. 요즘에 노래 많이 부르던데? 그치 요즘 내가 노래 꼬치는 노래가 하나 있어. 그대 내 품에. 그거잖아. 그대 내 품에. 머리 틀어진 노래인가? 그대 내 품에. 아 그거 맞아? 아 그래. 안녕하세요. 여기 선생님 노래 연습방입니다. 아 그래. 제일 신기해요. 한국 노래 연습하는 짓도 있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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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분 뭐지. 연습에다가 목이 쉬었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쉬고 나서 다시 또 하니까 히트했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할게요. 아 그래.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좋아. 조지야. 왜. 앞을 봐. 보고 있잖아. 뭐가 보여. 내가 보여. 뭐가 보이지? 자신을 뛰어넘어 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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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파이팅. 가사 파이팅. 파이팅. 가사 파이팅. 나이 안 들어. 액젠가. n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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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ew. 워. 워. 내 멋진 날. 쩐기. 쩌기. 떨어온 거지. 쌀쌀쌀. kort Оп funktion. 워. 마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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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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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오! 자, 카르타니! 예! 자,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셀카 찍는 느낌인거고. 자, 오늘은 잘 좀. 솔로라, 기도라기 셀피 바론기 좀 해요. 그리고, 소리 한 번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크게 줄러주시면 팁스 형이 애교를 보여줄거에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이정도만 한 벌려 한 번. 아니, 너! 그렉지! 그렉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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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드디어! 세블딘 캐럿! 자, 자! 이리와! Let's go! Yeah, let's go! how good a Wand 한 번 더 물론 계속 Schatz 어느덧에 그 짝의 아이를 보다 어느 다름이 없는 слов을 잡고 부부로 여성히 붙은 곳을 있는데 그는 널 보수했지 años话 난 너무 자세하고 난 너무 잘MI진 사랑한다 난 아까 드디어 밥이 왔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혀요. 큰일 났어요. 지금 들떴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이걸. 저희 매니저 형이 시켜줬어요. 자기가 시켜줬다고 꼭 얘기해달래요.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와 감정. 와 살을 해봐. 이거 뭐지 이게 오징어인가. 양파리기구나. 오케이. 제가 본의 아이들이 갑자기 먹방을 하게 됐네요. 잘 먹겠습니다. 스테이크 댁. 여러분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와 이 때깔 보시죠.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문자 보내줘야겠어 매니저한테. 사랑해. 너무 맛있어. 제가 밥을 약간 전투적으로 먹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제가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대 마음 전부 알아요. 내가 그대 마음 이해할게요. 말 맞출 거란다고 어떻게 그래요. 그대 너를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대 곁이라서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지금 싱가폴 콘서트 현장입니다. 오늘은 저랑 버논이가 팬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건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바로 눈싸움입니다. 저와 버논이의 눈싸움. 과연 누가 있기에 될지 그 결과는 여러분 고인캠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땡큐. 아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나 혼자 이런 거 놓은 거야. 아 정말 나 대단해. 파이팅. 안녕하세요 버논입니다. 이따 저랑 민규 형이랑 눈싸움 할 건데 혼자서 이 셀프캠을 찍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따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건 카메라 앞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민규 형 진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논이 이겨주고 그리고 민규 형의 애교를 팬들을 위해서 얻어내겠습니다. 파이팅. 이따 봐요. 야 오늘 원우 형 한마디 하자. 뭐라고? 원우 형 한마디. 안녕하세요. 어 저 하고싶으면 되겠어요. 어 뭐야 형. 이거 구호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공연 잘한다 이러면 같이 맞아 하면서 확인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맞아 이렇게. 자 합니다. 오늘 우리 공연 잘한다. 맞아. 진짜 투어가 많이 안 나왔는데 싱가포르 그리고 다른 다음 지역들도 진짜 정말 파이팅하고 고마워하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Let's go. I got this. We got this. 17 got this. Peace. 월드투어 끝이 나는데 월드투어 이제 장작 한 달 만 두 달 동안 한국 캐럿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없고 이 월드투어 끝나면 이제 컴백할 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캐럿들. 싱가포르에서 하는 다이아몬드 화이팅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설렘을 갖고 있어야죠. 핫! 앗! 짜증! 아이솔레이션이 잘 돼. 생각보다. 아아핳ㅎ 핫! 딱딱딱하네. 아 네 아 고객님 끊이 난다. 아 힘들어. 어? 그냥 혼자서 계절 타는 건전지 그냥 혼자서 계절 타는 건전지 아 왜 혼자서 계절 타는 건전지 자기 따라기 때문이다. 내 무대 시작이 전에 몇urt 안 나왔어요. 빨리 문 걸어야 돼요. 그냥 운자서 계절 가는 덤지 그냥 운자서 계절 가는 덤지 싱가폼 one more time 악스 promised 예 요 뭔지 울지 않으면 mindset 적폭행하는 일꾸모가 우리나라 말할거에요 I want to do that to not play the game 여러분들은 저희 대중폭행의 팀을 가오면 큰 손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You'll all be able to see that member's 애교 정정당당은 대중돼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Wipe out our sweats, please You ready? Yeah, let's go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네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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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루.. 네, 네네루, 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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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루 Are we doing okay? Are we doing okay? So, let's do that Not that bad 이 노래는 musik 제reg이 성지 겨울이 의상 이 노래 jest Gw K-K-K-L 오오오오오오오O I love Singapore 재밌었습니다 파이팅 너무 재밌었어요, 싱가포르. 오늘 끝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끝났고요! 오늘 보고 가시는 우리 싱가포르 캐럿 분들께도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며 오늘 싱가포르 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요! 무대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주세요! 그럼 캐럿은? 내꺼! 캐럿은? 내꺼! 캐럿은 정말 행복이고 저는 복입니다. 파이팅! 해verbs 3 2 3 4 5 5 5 6 14 15 15